가자 나 지금 중앙에 있어 중앙에 중앙에? 자리 꿀이네 390이나 남았네 거리 야 꿀 거루님 살아서 봅시다 난 여기서 파밍하고 여기서 안나갈거니까 어 기다리고 있어 나 파밍하면서 갈라니까 근데 템이 안나와서 나가야 될 것 같다 뭐지 근데 근처에 템 있는게 없어 어떻게 이렇게 다 텅텅 비어있을 수가이지? 미리 어디 간거 아니야? 누가? 아냐아냐 방금 막 어 어 무서워 옆에 있어 뭐야 어 아 진짜 그 야 무전기 한게 나왔어 와아 무전기? 어 무전기 한게 나왔어 괜찮아 어차피 그거 필요한거니까 갖고있어 팔고 이거 뭐죠? 아 이거 못 뜨네 여기 뭐 화장실이 뭐야 이거 여기 뭐 화장실이 뭐야 이거 실외 화장실이야? 뭐야 이거 어 그거 3칸 있는 방 아니야? 3칸 있는 집? 맞아맞아맞아 그 근처에 집 하나 있을걸? 어 초록색 열린다 아아 무전기 나왔어요 어 아닌데? 이거 뭐지? 리모트 익스플루션 이거 뭐 아 이거 C4다 C4 C4? 어 점착폭탄이야? 좋아좋아좋아 그거 좋아 와 이런것도 나왔네? 어 C4축하축하 막 그런 사람들이? 어 C4좋아 C4좋아 개이득인데 나? 어 나 다이나마이트 나왔다 하지만 팔아야지 다이나마이트는 형 사람이 있어 여기 어디? 여기 있어 사람이 가겠어 내가 난 안갈게 형 난 안갈게 내가 간다 아아아아 까비 아아아아 아 우클릭했다 좌클릭으로 누르는거였어 아 까비 형형형 나 구하러 와야돼 구하러 와야돼 구하러 와야돼 어 형 구하러 와야돼 구하러 와야돼 어허오오오오옷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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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야 쟤 맞았어 쟤 맞았어 어 쟤 맞았다 쟤 맞았어 피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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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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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얘가 여기 파밍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돼 얘껀 야이 씨끼야 미안 내가 망치면 죽을게 어 뭐야 야 더 꼴렸어 나 형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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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꼴렸어 어 오케이 오케이 도망간다 쟤 도망가 이런 젠장한 놈 여기 친구있다 여기 야 이 자식아 얘네 다 주먹이야 얘네 다 주먹 나 한마디 써 오케이 키워네네 먼저 죽여 얘 얘 그렇지 어 뒤에 뒤에 망치 뒤에 망치 형이야? 어 내가 망치 나야 아니야 형 형 뒤에 망치 하나 더 있어 뭐? 뭐? 하나 죽였어 하나 죽였어 그렇지 그렇지 마구나 어 내 쪽으로 와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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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의상을 바꿨어 형 그걸로 해 그거 하니까 더 못 알아보겠어 늙은이 하란 말이야 늙은아 형 형 피 많이 없어 피 많이 없어 어 걸렸다 저 멍청 어 뭐야 안 보여 얘 후추 스프레이 후추 스프레이 후추 스프레이? 어 야 형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일로 일로 망원 일로와 어 한번 더 걸릴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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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좋다 패발이야 이씨 깁새끼 그렇지 죽여바랴 야 밀어 그렇지 그렇지 죽여바랴 아 나 또 나 또 눈 멀었어 형 형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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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안돼 형 죽으면 안돼 형 죽으면 안돼 형 나의 영원한 숙주야 어딨어 어딨어 어디갔어 걔 어디갔어 여기있어 우리 둘 다 여기있어 아 걔 어디갔지 도망갔어 도망갔어 일로اش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 도망가 어어어어 어 나 한데만 맞으면 죽어어어어어 이렇게 된 상황 이렇게 된 상황 싸운다 이렇게 되니나 싸우는 거야 2대 1인데 할 수 있겠어? 아니 안될것같애 여기서 어 트레이프 있잖아 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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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줘 형 어 어 나 나 달부러졌어 여기다 궁극기 시작! 숙성. 쟤가 부 OO! 누나 남긴 사람 죽었잖아. 죽었잖아. 손이나 내 손을 끄고 얘는 작아! 지금 이렇게 죽었잖아. 아이고, 쟤가 진짜 천천히 보다. 정신tar! 그래, 같이 뛰어던个. 형, 저거 우리 담아, 전자들이 그 자세히 입을 벌렀어. 우리 너무, 너무 난했다 솔직히 맞아, 아아 폭탄, 폭탄 던지면서 이쪽에 있다가 다 유인하고 그니까 니가 너무 큰 폭탄 던졌어 미안합니다 좋았잖아요 그래도 아, 재밌었어 가자 딸 게임하러 가지 어, 재밌었어 어 아, 대박 웃기네 진짜 아, 나 옷 바꿔야겠다 그냥 두꺼비 아저씨 해야겠다 어, 그래 형 그거 해 부별이 안 돼 어 아, 짧았지만 꿀잼이었죠?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꼭꼭 부탁드립니다 재밌었습니다